오늘 마태복은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좀 나누도록 할게요. 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 남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 나오심을 입었죠? 즉시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요. 자 마태복은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며 예수께서 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순설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의 스탠다드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이 아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또한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가 바로 마태복은 8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내려오자마자 이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8장부터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8장에 있는 스토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죠? 문등병 환자가 찾아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을 했더니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그 믿음에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 아마 장티부스나 말라리아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열병의 근력인데 예수께서 그 장모의 몸에 손을 얹으실 때 또한 즉시 치료가 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아픈 자들이 낫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무리들이 끊임없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를 제자들과 함께 올라타고 있는데 큰 폭풍이 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잠을 자고 계시죠.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던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유하는 장면들 몸이 낫는 장면들을 통해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말씀으로 좀 풀어나가길 원해요. 7장 7절을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또 말씀의 원리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의 말씀이더라고요. 첫 번째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찾으라. 세 번째가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 봤죠? 예수님 앞에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질병에 걸렸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무시하는 듯한 질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문등병 환자가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똑같은 장면과처럼 보이는데 문등병 환자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질병은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를 낫게 해줄 이가 없다. 이 앞에서 자신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피조물인데 오직 절대자의 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구화다라는 거예요. 구화다. 아이테오라는 헬라우를 쓰고 있는데 그냥 빈다는 약인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비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사람이 보이지 않냐 하고 그 어떤 도심도 소용이 없음을 그 마음 속에 절절절 매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예요. 여러분 바로 문등병이 문등병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구화다예요. 구화다. 그럼 이 문등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가운데서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 구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등병자는 예수께 나와서 당신이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고백 가운데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장면이 무엇이냐 구화다 아이테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죠? 구화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문등병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뵈어 납작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내가 이 정도 된다.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된다. 비즈니스를 해서 아니면 이 정도로 목회를 해서 이 정도로 일들을 해서 이 정도 위치가 되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은요?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문등병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비는 그 모습을 구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에서 여러분을 영육견에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영적인 문등병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 왜죠? 하나님의 저절한 피조물 죄로 인해서 타락한 물론 예수님을 인해서 죄삼을 얻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배를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찰찰찰찰 매는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마음 중심이 너무나 달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즉시 오늘 그 은혜가 구화다 아이테오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번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노마 백부장이 찾아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기도인데 여기서는 찼다라는 의미가 돼요. 찼다 제테오 헬라우로 제테오라고 해요. 그럼 뭐냐 그러면 노마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가지 일들을 행하심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노마 백부장은요 기적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하셨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무슨 진리를 깨닫게 되냐고 그러면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시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찾다 제테오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두 번째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걸 말하고 있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응답들이 있으시기를 나사리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 감격뿐만 아니라 삶에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시는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해 주시는 시에 계속 보여집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감격하고 감격하는데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앞에서 내게 일어났던 응답들은 두 번째요.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를 서로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강구하며 구하는 것을 바로 찾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마 백부장은 소문을 들으면서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실 것을 알지만 예수께서 자 보세요. 그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저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겸손하게 되죠. 더 낮아지게 되죠.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기이하게 유기셨던 것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이미 그 백부장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을 보시며 너무 감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이 말까요? 누구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해줄 걸 믿습니다. 이거 치열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 믿음도 좋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진리 앞에 감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로 계속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노래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찾다 라고 말하고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 감격하기 때문에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그 사람은 하인이 낫고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한 번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두 부류가 찾아와요. 하나는 육적인 문둥병에 걸리신 분 하나는 노마 백부자 제자들은요. 어디 있죠? 유대인들은 어디 있죠? 아무도 예수님한테 와서 구하고 찾는 일들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본인 스스로의 영적으로 정말 처절한 피저물에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라구요. 앞에서 제자들이 구하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걸 다 목격을 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안 그래요. 사회를 잘 놓아야 돼요. 아무도 안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일방적으로 고쳐줬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직 그 기적 속에서 진리가 자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깨달아가죠?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건너 가려고 하는데 크으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게 생겨서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무서워서 절절 내고 있다가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뭐라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깨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을 두드리다 크로우라고 헬라로 그렇습니다 히브레오는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뭐냐면 낙하라고 그래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표하냐고 그러면 반석을 칠 때 깨트릴 때 바로 예수를 써요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울 때에 대해서야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흔드세요 싫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의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치면 그게 깨트려지면서 그곳에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앞에서 문득병이 치유가 되고 노마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두려움이 올 때야 자신에게 힘든 일이 올 때야 예수님 도우소서 이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크루 전투 용어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기 위해서 두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반석이 딱 깨어지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결국은 누굴 만나게 되는 거죠? 진리의 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풍랑을 잠잠하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까지도 순종하고 잠잠하느냐라고 그 고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깨닫죠 아직까지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아니했더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아! 반석이 깨어지면 사는구나 잠자고 계신 예수님이 깨어나셨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똑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한번 축복해요 오늘 첫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옆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옆에 사람이 있더라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 옆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은 피점을 하나님이 은해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피점을 그 사람이 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진리를 깨닫게 됐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로 깨닫게 되면서 진리안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스러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찾다라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뜨거운 고백이 나가죠 예수님은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누가 보여지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며 진리이시며 기르신 예수 그리스로가 그 안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모든 응답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메이온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헬라어로 놀라운 일 사람을 머리를 뛰어넘는 일리기적이 아니고요 가리키다 그게 기적이에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낫고 우리 가운데 목격이 풀려지면 우리가 막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영적인 상식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되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은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크게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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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